런스 TV 맞다 이리 와봐 내가 내가 유일한 시즌 루틴이 있어 난 한 게임에 알지? 두 게임마다 무조건 장갑 바꾸거든 근데 올 시즌을 내가 다 모아놨거든 내가 최다 홈런을 치면 이제 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뭘 선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뜻은 아니지만 이 장갑을 한 번 팬들한테 사인을 해서 선물 주려고 봐봐 진짜 많네 개막 전부터 다 이만큼 난 딱 두 게임 쓰면 장갑 바꿔 새걸로 장갑을 두 게임 정도 쓰면 여기 안에가 조금 이 장갑 놀아 그래서 난 딱 두 게임 쓰면 딱 바꾸거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거 끼면 한 한 달 썼지 한 달 어렸을 때는 이 장갑은 2023년도 시즌 1 그렇지 2023년 개막 전부터 지금까지 네 내 도구 창고가 깨끗해지고 있어 팬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인은 언제 만드신거에요? 사인? 네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에 공부 안하고 그때 만든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거에요? 그치 내가 진짜 한 몇번 말한적이 있지만 야이 라이언즈 팬분들은 진짜 찐이야 찐 이게 정말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삼성을 좋아해서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시합 끝나고 내가 시합 끝나고 이렇게 후배도 모아가지고 하트 세리머니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애정표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뭐 선수도 잘 따라와주고 팬들도 좋아해주고 맞아요 솔직히 올 시즌은 더군다나 팀 성적이 안좋았는데도 이렇게 야구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좀 더 책임감이 생기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런거 근데 이거 팬들한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지? 삼행시 이런거에서 미호 선생님들이 직접 고른다거나 이런 괜찮은데? 오케이 삼행시로 합시다 강민호 삼행시로 선정을 하나 둘 일단 맥겐짓에서 여기에 선정하면 되겠네 아니면 혹시 1등 1등한테는 혹시 또 하나 정말 마음에 드는 삼행시를 해주실 거 장갑 말고 또 하나를 더 해줄 수 해주실 수 있다면 뭐 양말 벗어드릴까 양말 양말이라도 양말 실착 안빤 양말 세트까지 같이 삼행시 좋다 삼행시 해가지고 같이 보는거지 네 같이 본다면 이제 선정이 되겠다 오 어떤 느낌의 삼행시를 좋아하시나요? 팀을 드리기 네 팀 내가 워낙 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코믹으로 가겠습니다 선정되신 분한테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착불로 착불로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산을 깨끗하게 합시다 네 근데 항상 이 색깔 장갑을 쓰는 거예요? 협찬사에서 이것밖에 안 물어주더라고 언더아무러 알지 삼백 삼백 의미 삼백 맞나? 삼대 오백 삼대 오백 삼대 오백 삼대 오백 늙어서 아닌데 다쳐 민호선수 혹시 광고 찍고 싶은 거 있나요? 언더아무러 어 언더아무러 보실 거야 아마 언더아무러 관계자가 보실 거야 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허투루 안 쓰고 팬들한테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언더아무러 관계자 여러분들 은퇴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복 입은 거 봤을 때도 언더아무러 그럼 응 언더아무러 사복도 이쁘고 네 갑자기 또 언더아무러 홍보가 하게 되네 이게 신발도 너무 편안하고 또 또 팬티가 너무 편해 언더아무러 정말 남성분들 진짜 언더아무러 팬티는 와 인생 팬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브랜드는 뭐 언더아무러 언더아무러 어 그 사람마다 틀릴 것 같은데 지찬이도 나랑 같은 협찬사를 쓰고 있는데 지찬이는 되게 오래 쓰더라고 장갑을 자기는 안타치고 하면 장갑을 쉽게 바꾸지 않고만 하는데 나는 안타를 치건 안치건 뭐 치건 상관없이 딱 두 게임 두 게임을 사용하면 안에 있을 때 약간 손바닥과 장갑에 밀착되는 게 조금 좀 그 느낌이 싫어서 항상 좀 새걸이 착용을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삼성라운즈 팬분들께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예 정말 아무런 별거 아니지만 예 삼행시 삼행시로 해서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참여가 또 서랭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진짜 많이 참여하셨어 안그렇겠지?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한 거는 착불로 갑니다 잊지 마세요 착불입니다 오케이